20번 라비우 선수가 차됐습니다. 외반전이 19번 박광영 선수를 배치했고 전개입니다! 쭈욱! 득점에 기회를 놓치는 우리팀 방금전 장면인데 몰기! 꼬리! 선방 경기까지 공격이 공격이 늘렸습니다. 공격이 틀림치 공격이 유리 공격이 슛 슛 아아 영빈차기 머리박기 아아 방금전 장면인지 네 선수의 머리박기가 잘 되지 못했습니다 영빈차기 머리박기 슛 본인 레바논 팀에서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.